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군당국이 구상증인 한국형 차기 전차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력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고, 현재도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충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개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030년 이후 전략화를 목표로 하는 차기 전차의 기대 사양은 아래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력 개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채택이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함으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개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의 구성이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기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의 활용이다. 추진 동력뿐 아니라 탑재 장비들에도 전력 소요가 많으므로 전원과 전력 제어 개통, 배터리, 펄스 전력 부분이 성능의 관건이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장치 적용이다. 전기구동 노면 감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장치와 경량 고내구성 복합제 휠과 고내구 탄성 고무제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궤도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 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의 채택이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마크 10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포 채택 가능성이다. ADD는 현재 전열 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필수 선결 요소일 것이다.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한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이다.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재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의 레이더 등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 적용이다. 날개 안정 철갑탄과 같은 초고속 운동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보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기 장갑, 가변형 반응 장갑 등의 적용이다. 또한, 화생방 방어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질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생물 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 장치도 구상 중이다. 전술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를 개반으로 UAV, UGV, 미래 장갑 보병, 항공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재를 구상 중이다. 다만 이 경우는 다른 구상 요소들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전장에서 적이 통신 교란 등 방해 요소도 대비한다. 승무원석과 승무원 헬멧에 최첨단 영상 장비를 구현하여, 고해상도의 3D 외부 영상과 휴머노이드 기반의 고정밀 고효율 운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승무원은 차체 밖으로 신체를 누출할 필요 없이 방호력이 보장된 차 내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 안전성 및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다. K3 전차로 가칭될 한국형 차기 전차의 차체 형상과 운영 개념은 그림과 같이 구현 준비 중이다. 앞의 체계들 외에도 차량 탑재형 무인기와 360도 상황인식 관측 장치, 지뢰급조 폭발물 탐지 및 파괴 장치 등 각종 미래형 전투 장비가 적용한다. 가칭 K3 전차의 구상안을 보고 저것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군 당국은 2차기 전차를 소유 제기 예정이며, 실제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2030년 이후이다. 따라서 2020년대 안에 당장 전략화할 것도 아니고, K2 전차도 처음 소유 제기된 시기가 1992년이고, 1차분 전략화까지 22년이 걸린 것을 보면 확정된 형상이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전장 및 병역 자원 부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이러한 신무기 체계를 구상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이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현 추세에서 군전력 개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미래 전장에서 중요하게 될 전투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응 가능한 미래형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K3 전차로 가칭될 한국형 차기 전차는 개념 연구 중이지만, 우리 군이 미래 전장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함으로 앞으로의 연구 개발을 기대해본다. 2030년 탄생하는 한국형 미래 전차 K3 예상 성능 6.25 전쟁 초기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이 밀려오는 적을 상대해야 했던 우리 육군은 이제 미 육군과 러시아 육군에 이어 네자리 수위 3세대 전차를 보유하며 막강한 기갑 전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주력 전차였던 M48 계열 등 2세대 전차의 노후화와 신규 전략화 중인 K2 추가 생산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 군 기갑 전력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 신형 전차를 구상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래 전차 K3 구상에 나섭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 충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K3 전차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개발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기동성 및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하여 차기 전차는 20톤 미만 전투 중량과 무인 포탑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동력 개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개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 장치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기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 장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구 구동 노면 감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 장치와 경량 고내구성 복합제 휠과 고내구 탄성 고무제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 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레일건 등의 전자기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인데, 전 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장치의 소형화가 문제이긴 합니다.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모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스텔스 전차로 유명한 PL-01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인데,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재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의 레이더 등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속 운동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에너지탄을 방호하는 전자기 장갑, 보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호하는 그물망 전기 장갑, 가변형 반응 장갑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MBT 2030 프로젝트 개념도 또한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징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생물 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 장치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K3 전차는 개념 연구 단계이지만 위와 같은 성능으로 탄생된다면 그 어떤 전차도 K3 전차의 앞을 막아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